안녕하세요. 장달영 변호사입니다. 이 방송은 2024년, 올해 열리죠. 2024년 파리 하계올림픽 기념해서 올림픽 아는 만큼 모른다 시리즈로 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하면 오늘 주제와도 관련된 내용인데요. 올림픽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이 어떤 종목입니까?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올림픽 하면 가장 먼저 꼽는 종목이 마라톤이죠. 마라톤이 됩니다. 아마 고대 올림픽에서부터 마라톤 경기가 있었고 해서 역사성이 가장 오래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마라톤이 어떻게 보면 42.19km라고 하는 육상에서의 최장거리 종목이기 때문에 2시간 넘게 달리잖아요. 인간의 한계를 어떻게 보면 시험한다고도 하는데 그래서 항상 올림픽 마라톤이 열릴 때마다 초미의 관심사항은 기록이 얼마나 될 것이냐. 얼마나 단축될 것이냐. 신기록이 나올 것이냐. 올림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은 제가 제목이 더 달하지만 올림픽에서의 마라톤 기록이 얼마나 단축되어 왔는가. 남자부, 여자부로 나눠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올림픽 마라톤 기록 남자부 1896년 제1회 아테네 올림픽, 근대 올림픽 첫 올림픽이 되죠. 아테네 올림픽에서 마라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챔피언 스피리돈 루이스라고 하는 그리스, 양치기 소년이라기보다는 청년이죠. 양치기 청년이 우승을 했는데 그리스 대표 선발전에서는 5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우승을 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이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양치기 이 소년이. 스피리돈 루이스가 아테네 올림픽에서 세운 기록은 2시간 58분 50초였습니다. 2시간 58분 50초.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마라톤 아테네 올림픽에서의 마라톤 길이는 지금처럼 42.19km가 아니었고요. 약 한 4만 미터, 약 한 40km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보다는 조금 짧은 거리였죠. 짧은 거리였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 42. 마라톤의 정규 코스 길이가 42.19km인데 이게 국제육상연맹에서 마라톤의 길이를 42.19km 딱 표준화시킨 것은 1921년부터입니다. 1921년. 21년에 했고요. 그래서 아테네 올림픽에도 마찬가지고 1921년 이전에 올림픽에서는 올림픽 대회마다 길이가 조금씩 달랐어요. 42.19km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런던 올림픽에서는 42.19km로 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튼 코스 길이가 공인되기 이전이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21년 코스 길이가 42.19km로 딱 표준화된 이후에 열리는 1924년 파리올림픽 때부터는 42.19km로 됐습니다. 공식 거위로. 그래서 이때 우승자는 핀란드의 알빈 스펠로스라고 하는 선수인데요. 2시간 41분 22초 유의 기록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림픽에서 마라톤 기록 단축을 비교하는 기록은 이 기록이 돼야 되겠죠. 42.19km로 된 이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후에 올림픽이 열렸는데 단축되기도 하고 했는데 20분 그러니까 30분 30분 대에서 계속 기록이 이렇게 정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30분대를 언제 깰 수 있을까 그랬는데 바로 30분 대 2시간 30분 대 기록을 깬 것이 바로 송기정 우리 물론 이제 일본 소속이었지만 우리 한국인 선수인 송기정 선수가 그 30분 대 그러니까 1936년 베를린 하계올림픽에서 30분 대 벽을 깬 기록이 2시간 29분 19초 2의 기록으로서 30분 대에 벽을 깬 것이죠. 그래서 송기정 선수의 우승의 의미가 또 거기에도 있습니다. 30분 대에 벽을 깼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 그리고 1964년 1960년 로마올림픽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 아마 여러분 맨발의 황제라고 하는 에티오피아의 아베베 아베베 비킬라라는 선수 아마 이름은 들어봤을 텐데요. 그래서 이 선수가 두 올림픽에서 우승을 하고 우승을 했는데 그 기록이 물론 올림픽 신기록이지만 또 세계 신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올림픽에서는 2시간 15분 16초 2 도쿄올림픽에서는 2시간 12분 11초 2 이 기록이 세계 신기록이면서 올림픽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림픽 때의 기록이 당시에 그 세계 신기록에는 미치지 못했거든요. 미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 말미에 얘기를 하겠지만 아무튼 그런데 예외적으로 올림픽에서의 신기록이 세계 신기록이 되는 경우는 이 에티오피아의 아베베 선수가 유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까지 올림픽에서의 최고 기록은 바로 이 케냐의 세무월 완지루 선수가 여러분 마라톤 중장거리하고 마라톤은 이 케냐가 최강국이잖아요. 이 케냐의 세무월 완지루 선수가 바로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에서 세운 2시간 6분 32초 이것이 현재 최고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2012년 런던, 2016년 리우, 2020년 도쿄 여기에서도 이 기록이 깨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무월 완지루 이소수의 2시간 6분 32초가 현재 올림픽 최고 기록이다. 그리고 이 40.195km의 공식 기록인 1924년 파리 기록과 비교해 봤을 때는 34분 50초가 단축된 기록이다라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마라톤의 세계 최고 기록 최고 기록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잠깐만요. 화면이 지금 로딩이 걸려서 좋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게 지금 세계 최고 기록은 현재 케냐의 킵초계 선수가 2022년 베를린에서 세운 2시간 1분 공부처. 지금 사진에 나오는 이 선수가 킵초계 선수인데요. 2시간 1분 공부처. 이것이 현재 공인, 공식 인정된 마라톤 세계 최고 기록입니다. 그런데 작년 2023년 시카고 마라톤에서 같은 케냐의 킵초계 선수가 2시간 35초에 놀라운 기록을 세우는데 제가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국제육사연맹에서 아직 이곳이 공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조사를 하는 그런 지금 단계인 것 같은데 아직 비공인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이렇다 하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자 마라톤이죠. 여자 마라톤. 여자 마라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자 마라톤은 올림픽에서 여자 마라톤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돼서 경기가 펼쳐진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84년 LA 하계올림픽 때부터 썼습니다. LA 하계올림픽에서부터 여자 마라톤이 시작된 거예요. 제가 아마 지난 방송에 관련된 방송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편견이었죠. 여자에게 마라톤은 힘든 어려운 경기다라는 그런 관념이 1960년대 때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스톤 마라톤이라든가 그런 메이저 마라톤 대회에서도 여자 선수의 출전을 허용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60년대 보스톤 마라톤에서 여자 선수가 몰래 출전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 편견이 깨지면서 70년대부터 마라톤에서 여자 선수의 출전을 허용을 했는데 그래서 올림픽에서는 1984년 LA 올림픽에서 처음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미국의 조앤 베노이드 이 선수가 당시 여자 마라톤의 최강 선수였었습니다. 최고의 선수 미국의 조앤 베노이드 그래서 이 선수가 우승을 했는데 그때 기록이 2시간 24분 52초였었습니다. 2시간 24분 52초가 조앤 베노이드 씨 그때 당시 세계 기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시간 24분 52초에서 조금 한 1분 조금 더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기록을 깨지는 못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 조앤 베노이드 선수의 기록이 대단한 게 이후에 올림픽에서 있잖아요. 이 선수의 기록을 깨지를 못했습니다. 쉽게 깨지를 못했습니다. 깨지를 못하고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에티오피아의 티키 결로나 선수가 2시간 23분 07초의 기록을 세우는데요. 우승하면서 이것이 현재 올림픽 최고 기록입니다. 올림픽 최고 기록입니다. 2시간 23분 07초. 그래서 이때 이 기록은 조금 전에 봤던 1984년 LA올림픽 조앤 베노이드 선수가 세운 그 기록에 비하면 1분 45초가 단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앞에서 본 남자보다는 단축된 폭이 적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마라톤이 남자 마라톤보다는 조금 그런 점에서는 비교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참고적으로 현재 마라톤 세계 최고 기록은 공인 기록은 2시간 17분 01초가 되겠습니다. 2017년 런던 마라톤에서 케냐에 마리 케이타니 선수가 세웠는데요. 이것이 현재 깨지지 않고 있는 여자 마라톤 세계 최고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이 달성되지 못하는 것 물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외적으로 1960년 모마올림픽하고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 아베베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세면서 물론 또 올림픽 신기록이 되겠죠.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올림픽에서는 세계 신기록이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가장 유력 설득력 있는 이유가 될 텐데 올림픽이 보통 여름철에 열리잖아요. 여름철에 7월달 8월달 늦어도 9월에 열리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더울 때잖아요. 가장 더울 때. 그러니까 기온이 가장 높을 때 열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마라톤 할 때는 어떻게 보면 가을이라든가 이런 봄 초봄 그때가 가장 좋잖아요. 마라톤 하기에는 선수가 기록을 내기에는 가장 그것이 좋은 온도 조건인데 올림픽이 열리는 그 때가 가장 더운 때라 아무래도 그것이 좀 마라톤 선수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림픽에서는 세계 신기록이 달성되기 어렵고 또 실제 그랬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림픽 아는 만큼 아는 만큼 모른다 시리즈 방송은 올림픽의 대표 종목인 마라톤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마라톤 기록이 얼마나 단축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